안녕하세요 르세라핌입니다 저희가 뭐를 받았는지 아시나요? 뭐예요? 저희 르세라핌이 한터차트 공식 인증패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데뷔를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데뷔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저희 팬분들 우선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르세라핌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팬분들 덕분에 이렇게 피얼레스 활동도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음 활동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터차트에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르세라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